자 자꾸 이 노래 들으시면서 배우세요 어르신들을 너무 좋으시고 싶습니다. 자 이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. 다음 가수는 조영숙 가수님. 어느 누가 이제 울지 바꿔주면 넌 울으라 했나 아직도 외쳐서 좋은 그대로인데 백명과의 이기네 고정하는 시원의 내 청춘보다도 인생은 겨누의 본론은 안없네 기운인데 인생은 겨누의 볼론 세월에 밀리던데 잃어버린 내 전투 사랑에 넌 노릇만 두개 파고 너가 너가 인생을 겨누의 볼론은 겨누의 볼론은 아직도 내 척축은 그대로인데 백년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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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년만이래 백년만이 김 이차 내 전투 소장에 너의 마음을 깨닫는다